아 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쉴 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와연님과 하핏솔언니의 최신영상들로 입주를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저와 늦어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야 찌뿌님 구독자 60만 축하드려요 우와 어떻게 모보실래 60만을 모으신거죠? 제가 하는 엄청 유명한 연예인도 유튜브 구독자 36만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와 이제 60만이시니까 꼭 100만 구두 버튼 받으시겠네요 그 땐 팀맹팅도 해주세요 네 정말 사랑해요 60만 40만 아자아자 100만 고고 에이 저 저기 받아님 저 구독자 60만이 아니고 6만인데요 엥 헐 아 론에도 전 일바가 안있네요 전 언제쯤 일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왜 항상 늦을까요 지갑 폐위렌트 하실까요 저도 1등에서 9등도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전 왜 안되는 걸까요 아 뽀링님 1등으로 못 오셨다고 너무 절망하시는 것 같은데 뽀링님처럼 1등으로 못 오시는 분들 비율이 1등으로 오신 분 빼고 99%입니다 그러니 나만 1등 못하신다고 너무 자신의 터탈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뽀링님 2등으로 오셨지만 먼저 오신 분이 나가셔서 현재 대장으로는 1등이십니다 아 쫙쫙쫙쫙 오늘 정도 탐나서 쓰시면 고정 가능하십니다 아 저 정말로요 지금 제가 1등이라고요 야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탐나 쓰라고 고고 에이 저 저기 뽀링님 그냥 나가시면 고정을 못해드리는데 파인애플 먹고 싶어진 애깨를 벗고 다 쓰실 시간에 김제빨입니다 야 김제빨 어때? 깜짝이야 아떠 왜? 제발 내 방 들어올 때는 노트 아니 노크 좀 하라고 근데 어떠냐니 뭐가 짠 너무 달라져 보이는 거 없어? 달라져 보이는 거? 어 뭐야 언니 눈이 2배 아니 3배가 커져 보이는데 어어 어떻게 한 거야? 아 정말? 오예 성공 내가 이거 인스타 보고 따라한 화장품인데 내가 이거 따라하려고 용돈 탈탈 털어 아이라이너까지 새로 산다였는데 효과가 있다니 꽤 알겠지만 미술의 재능이 있나봐 난 이제 이렇게 세배로 커진 눈으로 인생 리셋하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난 지금 후니 만나러 가야 돼서 이만 슝 우와 대박 화장품에 따라 사람이 저렇게 달라 보인다니 잠깐만 언니 지금 후니 만나러 나간다고 했지? 그래 언니가 용돈 탈탈 털어 산 그 아이라이너를 나도 한번 따라 아이라이너 그려봐야지 어머나 언니보다 눈이 4밴드 가볼걸 오케이 언니 방으로 잠입 성공 가만있죠 언니가 새로 샀다는 라이너는 어디 있는 거지? 어 찾았다 실패 없는 라인 어디 한번 실패 없이 한번 했쑤 이쁜 언니 언니가 빌려가 실패 없는 라인 내 사인펜 다 썼어 어 찾았다 내 사인펜 근데 기쁘 언니도 내 사인펜 빌리려고 뭐..뭐라고? 이게 뽀뽀 리사인펜이라고? 야 그죠? 해수하고 정신차린 후 다시 실시간에 퀸치퍼빕니다 이쁜님 구독자 6만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벤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베이커님 안녕하세요 아 이벤트요? 그니까요 이벤트를 해야긴 할 것 같긴 한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 주제 추천 이벤트는 어떤가요? 가장 심각하고 재밌는 주제들을 추천해주신 분을 뽑아 기콘도 드리고 고장 출연 홍보해드리는 거요 오 주제 추천 이벤트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1일 1량 하다보니 가장 힘든 게 보실 주제 찾는 거거든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생각해두신 주제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하하 1년 전에 쓰셨던 주제 다시 추천해드려도 당연히 모르시겠지? 너무 심각하고 재밌다고 바로 쓰신다고 하시면 기콘달라고 해야지 터터터 바이러스가 터진 버전 딥보가 예뻐서 터터터 바이러스가 사라진 버전 자고 일어났는데 재벌이 된 버전 딥보가 떡꼬치 그룹 회전 재벌이었던 버전 떡꼬치비가 내리는 버전 기쁜 언니가 심부름을 시키는 버전 어때요? 심부름하고 재밌죠? 이제 기콘 좀 네 저기 벨커님 지금 추천해주신 주제들은 다시 추천해주신 줄 알았네요 아하하 웨고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저 잠깐 바쁜 일이 생겨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 벌써 나가셨는데 좀 더 소통하고 가시지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잠만 지금 기쁜 소리 좋은데 이거 무형광으로 찍어볼까나 엥 뭐야 또 기쁜 언니 들어오려면 녹화 좀 하고 들어오라고 미안하고 나 세탁기 돌리려고 하는데 니 빨래 있나 하고 들어온 거였는데 왜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전 언니가 몰래 또 지옥에 가지러 들어간 줄 알고 소리들어 죄송합니다 진짜 잘 안 오셨다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응 이 모래 제 채널을 해서 사자 하신다고 하셨으셨나요?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죠? 또 어제처럼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에? 저 제가 로디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아 진짜 뻔뻔하시네 어제 제 반모자 알콩이 업체대에서 아플 가시고 제가 다른 업체대에서 알콩이 뒷담했다고 이란질 하셨잖아요 왜 제가요? 아닌데요 저 어제 업체체 들어간 적 없는데요 그리고 알콩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제처럼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자포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공로는 올라갑니다 저 저기 잠시만요 저는 자포님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자포가 아니고 지쁘인데 지쁘요? 죄송해요 제가 채널을 잘못 찾아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 네 아 김지쁘 잠깐 거슬러 나와봐 나? 갑자기 왜 알겠어 거슬러 총총총 왜 왜 이리 깜빡해? 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6만을 축하합니다 김지쁘 구독자 6만 축하해 이 뭐야 너 감동이잖아 떡꼬치 케이크라니 야 떡꼬치 겨우 6개 나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구독자 6만이랑 6개 꽂은 거니까 아하하 당원아들 설마 내가 6만 기념 케이크이니까 떡꼬치 6만 개가 꽂혀있을 거라 기대했을라고 아 안 그래도 떡꼬치 엄청 먹고 싶었었는데 잘 됐다 언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떡꼬치 맛있겠다 한 끼를 뽑아 한 입에 쏙 이거 무슨 맛이지? 떡꼬치가 맛이 없겠다 어때 맛있어? 처음으로 유튜브 보고 만든 건데 맛있으면 언니한테도 만들어주게 이 집은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을 잃었네 헉 집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영상 올리는 시간에 일정치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아 집분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 묻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매일 묻었을 수도 있지요 오히려 매일 영상 올려서 매일 와야 한다는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저 오늘은 끝까지 소통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죄송해서 어쩌죠? 저 지금 이제 실시간 꺼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마실 시간 꺼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 아아아아앙